정국팔터연합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님 화면에서 다 받는데요 아 진짜? 있다고? 회사 끈실이 있다고? 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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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수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일단 게임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포즈해도 어차피 나 이거 못든지 바로 개운 거 같은데? 개운 거 같은데 아우야 깜짝이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지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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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분 프로라고? 아 진짜? 아 프로였어? 아우 아 비꼬는 거야? 이게 아니야 나 잘했어 아 오오오오오 아 에허허허허허허허 아 아 특별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라는 거냐 저거 용어 플래시 시간이 되는 거야? 매크로야? 플래시 실패 25B 제1기 적은 적은 계속 견제 오진다 그저 님들? 견제 오지져? 야 무슨 소통을 해? 저쪽이랑 지금 디스코드가 안 되는데 무슨 소통이야 형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? 야 나 3원씩거든? 야 나 킬도 안 먹어서 심지어 엄청 잘한 거잖아 저 형 무리하는데? 형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? 형도 무리하시네 아 골드 호다? 골드 호다 했다고? 내가 골드구나 아 나 오다 안 했어 나 오다 안 했어 나 오다 안 했어 저 사람들이 오다 한 거야 방금 전에 이상한 다이브 했잖아 기아 속은 막 야 근데 킬을 못 먹겠어 이즈리얼이 잘해 킬을 잘 먹어 양보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야 근데 원킬을 양보해 주는 것도 어이가 없지 야 쏘나 언니 킬당 200개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컷 맛있어 애 Ow 엉 것 Hendrix Asking 약 대중 아 마데 그 ark 아 안 1콕! 야 안되냐? 안되냐? 잠깐만 야가 아니라 아니 저 형 때 나 버리고 가고 야 저 형 때 나 버리고 갔어 아싸 200개 아 뭐야 안 죽었어? 운이 안 죽었어? 어떻게 안 죽지? 과다로 가야 좋을까? 뭐야 나 어디 나니? 어차피 근데 내가 여기 티어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랑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와드를 못 보잖아 이분들은 와드를 해놓으면 되고 와드를 본단 말이지 어! 이럴수가! 아니야 이거 내가 잡을라고 한 게 아니에요 딜이 센 거예요 아니 이거 딜이 너무 센 거야 내가 잡을라고 한게 먹어야 되잖아 뭐라고? 아 힘들다 신발 사야지 아 저것도 뽑아야 되는데 지송 안해도 돼 다른 방에 잘했대 아 그래? 그렇다고 내가 또 기사할 순 없잖아 나 아까 전에 저분 원딜 좀 잘하네 느꼈는데 알고보니까 프로래요 봐봐 아까 전에 그 베인이랑 다르잖아 아... 헐 죽었다 살렸다 이거 야 이건 짤렸다 어차피 수가 없어 아니 와드가 와드를 하다가 죽인 거라서 야 저게 좋은가 보다 뭐가 부끄러워 야 코그모 견질해야 되지 않아? 코그모 저렇게 레트빈 출퇴인데 근데 만식이 형 하는 게 없다 생각보다 근데 만식이 형 하는 게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말자 짓박쳐 야 말자 너무 짜증나 궁 쓰고 빠질라 그랬는데 만식이 말 겁나 많다고? 야 나 지금 일부러 디스코드 안 되지만 만식이 형 방금 안 들어가는 거 모르겠냐? 들어가면은 슬마가 가서 이인 거야 안 된다고 그게 지금 야 안 돼 나 욕먹으면은 기죽어갖고 더 먹대 여기서 안 들어가는 거야 야 야 큰일나 야 큰일나 야 하나 남았는데 뭐 어디다 쓸까? 어린 야 야 나 가서 샤워 채우는 건가? 엇 만초리는 게임 끝나고 하지 지금 안 때릴걸? 지금 형이 바빠갖고 때릴 수가 없지 적팀 미드 누구야? 티티? 아 호지님이야? 문호영이 미드를 갔다고? 원래 정글로 하잖아 아 호지님 머리용 나 혼자 다니는 거 아니야. 얘 따라다니는 거야. 쟤 따라다니라고 그랬어. 근데 레벨이 너무 낮은데? 아니, 형! 시바나 새끼가 따라다니라고 그랬어요. 그래, 그래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어! 야, 원래 나는 더 끌어오는 맛이야, 님들아. 재방송 왜 보는데요? 더 끌어오서 보는 거예요. 본인들이 창피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해두니까. 인정? 시바냐! 야, 근데 나 딜 많이 하고 죽었는데. 딜 많이 해서 죽으면 안 되나? 와! 대박사건! 5C 다 받았어! 5C! 싫어? 나 5C 받았어! 이렇게! 5C 패드 무료! 6C 패드 무료! 5C 패드 무료! 저거 못지우겠다 혼자있어서 야 이 매피님 되게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아 마드가 없어 야 불붙었어 나이스 죽여버려 나이스 개하님 잡았다 인장질 하면 안되겠죠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나 손이 인장으로 갔어 야 나 손이 인장으로 갔다 큰일날뻔했다 역시 한 번 잘하면 되지 더 얼마나 잘하겠어 한 번 잘하면 되지 지금 이제 존야갈까요 오케이 존야갈지 알았어 탐하지 않을게 구경만 했어요 내가 얼마나 국을 먹을까 야 보통 저렇게 얘기하면 주지 않냐 웬만하면 아직 비슷한건가 안 주시네 나 같으면 줬다 나이스이면 줬어 하긴 만식욕이니까 안줄만 하네요 1인정 야 저분 앞비전 막 하는데 님들 저분 앞비전하는데 왜 나한테 온거라 그래요 나한테 온거라 왜 나한테 온거지 나한테 온거라 짱 히어발시 어? 아 나 손에 인장 가는 거 이거 이게 습관이구나 이거 되게 무서운 습관이네 아 멋있다 우리 킥 바로다! 아 나 인장이 아 웃으면 안 돼 저 이런 거 아 오케이 아 웃음 좋았어 좋아 용병 용병 나쁘지 않게 어 인장 한번 시원하게 하자고 야 안 돼 나 방송해야지 감정 표현 안 돼 안 돼 안 돼요 かな 마이 파이밍 부터 그리고 Llؤ subscription 하는데 영어 Arrow